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한국사 분석과 전략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한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팍팍 주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여러분들 탐구 과목 치르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랑 겨울동안 계속해서 20강의 기적 해온 친구들 그리고 여름에 개강을 했던 6강의 기적으로 만났던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시험 지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사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올해 6월 평가원도 무난한 시험이었는데 9월 평가원도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난도가 조금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던 때에는 선택지에 시대를 확확 벌려놓지 않고 조밀하게 이제 좁혀놔서 난도로 올리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료가 고구려에서 출제가 되었다면 선택지는 고구려랑 관련된 게 이제 하나고 고대랑 관련된 거랑 하나를 내고 나머지를 고려시대에서 낸다거나 조선에서 낸다거나 일제강점기에서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수능 난이도가 쉬울 거라고 예측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필수 한국사이기 때문에 과도하기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깊이 자체가 엄청나게 깊지 않잖아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 번 정도 내가 꼼꼼하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사 시험이 조금만 그래서 난도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점수가 확확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해야 될 거 수능 전이 불안하지 않게 공부를 해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시험이에요. 당연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뭐였죠? 전근대사 중심이었어? 근현대사 중심이었어? 근현대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변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시대별로 어떻게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지 경향성이 어땠는지를 살펴볼게요. 전근대사에서 6문항, 근현대사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 1문항, 고대파트 1문항, 고려에서 2문항, 조선시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근대사는 선생님이 20강의 기적이건 6강의 기적이건 간에 굉장히 빠르게 요약정리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출제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고대부터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정치사랑 문화사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와 경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근현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화기 5문항, 일제강점기 5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근현대사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게 자세한 연표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공주, 우금치 전투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과 관련된 연표가 출제가 되었고 이 선택지의 연표도 좀 조밀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선생님이 연도까지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스토리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해당 내용들 파악하면 됐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노태우 정보시기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출제가 되었는데 현대사는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지, 박정희 정부 시기인지, 전두환 정부 시기인지 이렇게 각 정부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료와 선택지가 모두 까다로웠던 핵심적인 문항은 15번 문항이었습니다. 신한청년당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신한청년당 자체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틀렸고 많이 틀렸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이 어떤 문항이었는지를 살펴보면 3번 문항이었던 49%의 오답률을 보였던 고구려 문항을 제외하고는 이 오답률, 상위권, 5위에 해당되는 문항 중에서 네 문항은 모두 다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사실 3번 문항도 고구려를 사료로 주고서 나왔는데 고구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아내는 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선택지에서 태학이 나왔는데 태학이 고구려의 소수리망대에 설치가 되었잖아 해당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문항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신한청년당이 나오면서 좀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됐던 친구들이 틀렸고 20번 문항 연표에서 출제됐고요. 8번 문항 우금치 전투부터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된 인과관계 정도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무난한 시험이었지만 수능 시험에서의 난도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은 한국사를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점심시간에 만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선생님 점심친구라고 하더라고 점심시간에 한국사 강의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한국사 불안하지 않게 한 번쯤 꼭 다시 정리를 꼼꼼하게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문항들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가 칭찬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6강의 기적을 듣고 나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20강의 기적의 부분에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을 되게 잘 봐서 나 진짜 이제 공부 안 와도 되나 봐 라고 생각이 드는 자만심이 생기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6평도 못 봤는데 9평도 못 봤네 하면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잘 본 친구가 못 본 친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딱 하나죠. 뭘까? 이거는 수능이 아니다. 자만심이 생기는 친구도 이거 수능 아니죠.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너무 좌절하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고 했던 친구들도 그럴 필요 없어. 이거 수능 아니죠. 수능까지 여러분들 약점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하게 점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한국사강의 20강의 기적, 6강의 기적으로 만날게요. 안녕!